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볼 텐데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섯 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나스닥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어제 아마돈 같은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밤사이 뉴욕 정시가 그야말로 급등락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 12시에서 새벽 한 2시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정시 크게 폭발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 반, 3시 넘어가면서 좀 보합세 또는 하락세로 반전하다가 장 마감인 새벽 5시를 앞두고는 좀 급나가는 이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전날 폭등세를 기록했던 아마존도 하락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모드나 같은 회사도 일제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이 어디 갈 줄 몰라하는 그런 어떤 방황하는 그런 조짐이 좀 감지가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가라는 게 한 번 많이 오르면 이식 매물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단 팔고 정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식 매물이 대량 출하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다. 뉴욕 정시에서는 이것이 대세 하락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냐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아요. 네, 지금 거품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품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뉴욕 정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시적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거품, 버블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같은 종목은 지금 아직도 연간 기준으로 보면 흑자도 아니고 적자 회사인데 주가가 지금 천슬라도 부족해서 이천슬라, 삼천슬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과잉 상승에 대한 경계, 우려 이런 것이 제기되다 보니까 폭락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네, 박 선생님 그런가 하면 지금 뉴욕 정시가 어떤 미국 정부의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야 이견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 부양책 이런 변수를 놓고 보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나오는 미국의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에 뉴욕 정시가 상당히 큰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여야 간의 이견 노출로 인해서 타협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실망이 뉴욕 정시의 하락세를 놓고 보거나 또 그동안 하락폭 이런 걸 놓고 볼 때 뉴욕 정시가 거품이 꺼진다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과잉 상승에 대한 조정세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경기 부양책도 지금 다섯 번째 경기 부양은 그동안에 네 번의 연이었던 미국의 경기 부양책보다도 그 규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로 끝나는 특별 실업 수당을 없애고 그것을 신규 취업자의 보조금을 주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특별 수당을 계속 더 늘리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좀 안 맞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어떤 여야 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뉴욕 정시가 크게 요동치는 그런 요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 제약 바이오주는 지금 백신 관련 소식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신을 의학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쉽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의사들의 판단이에요. 그것을 인체에 그 균을 집어넣어서 항체를 일으키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자 개발이 좀 과잉 포장이 된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한 뉴욕 정시의 경계심 이런 것도 아울러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뉴욕 정시 마감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